현재로서는 딱히 감독 누구와 접촉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은 감독 후보군 리스트 자체의 작성을 파라티치한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라고 봐야 되죠 거의 다 그냥 완전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물러났는데 선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도 요새 나오는 것도 없고 레비 회장은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어린 선수 육성해서 키우는 축구를 선호했었는데 데스크 때 조금 뭔가 우승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때 윈나우를 하겠다고 무리뉴라던가 콘테라던가 이렇게 데려왔던 결과를 내는 감독들 근데 결국 우승 트로피는 못 탔어요 16년째 무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공격 축구로 돌아가고 유망주들로 갈아치우고 좀 이런 시기들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이제는 다다랐는데 파라티치가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유스 아카데미를 조금 갈아치운 부분도 있고요 체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토트넘이 이런 찰나에 그걸 파라티치가 하고 있었는데 토트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텐데 이제 그 토트넘의 파라티치 단장이 징계를 받게 됐어요 과거 유벤투스 단장으로 있던 시절에 약간 분식회계 혐의로 연루가 돼서 원래 처음에는 이탈리아 축구연맹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이탈리아 내에서 활동하지마 이랬었는데 피파가 전세계 활동을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라티치는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항소를 했고요 파라티치 입장에서는 4월 19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파라티치는 이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요 질문 안 끝났는데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뭐 이탈리아 축구협회에서 피파 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전세계로 확장된 거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항소심은 원래부터도 4월 19일로 잡혀 있었던 거긴 합니다 이건 토트넘에서 항소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 내에서의 항소 재판이 19일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19일 이후에 파라티치의 징계가 더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은 축소되거나 아니면 아예 무혐의 처분이 될지가 이제 그때 결정이 되는 거죠 빨대 정신 차려 정추를 잡아야 돼 아니 좋아 좋아 나도 디테일하게 써왔는데 빨대 나가 있어 디테일하게 써왔는데 약간 축소를 시킨 거는 시간 때문에 주부짚어 미쳤다 자 아무튼 4월 19일에 어찌 됐건 항소심이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소가 될지 오히려 더 늘어날지 이렇게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지금 분위기는 알 수 없나요?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진 않죠 없지 없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증거들이 이미 나왔으니까요 체루비니 단장 파라티치의 뒤를 이어서 단장직을 수행했던 체루비니가 파라티치 밑에서 1위를 했을 때 노트들을 다 적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분식회계했던 증거들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는 거의 뭐 이거는 어렵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만약에 파라티치 개인 한 명의 문제면 어떻게 뭐 항소라든지 풀 수가 있는데 유벤투스부터 다 물려가지고 이미 징계 승점 삭감 되어있고 막 이게 다 물려있어가지고 이걸 피해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토트넘이 이제 다음 시즌에 해리케인의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어찌됐건 지금 팀 리빌딩을 좀 해야 되는 과정이고 또 많은 보도들 공신력 있는 스카이스포츠의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 파라티치 상황 때문에 감독 선임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그러니까 그 직무 정지 처분이 시작된 건 4월 1일부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그러니까 나름 그 영국에서 유명한 기자들 있잖아요 정통한 기자들에서 이제 그 소스로 감독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딱 그때부터는 딱 끊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토트넘 그 감독 차기 감독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뭐 배당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로저스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로저스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게 보도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냥 그런 배팅대에서 거론되더라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나오는 것들이 이미 레비 회장이 그 스완지 감독을 했을 때부터 로저스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스완지 감독을 그만뒀을 때 레비 회장이 실제 미팅까지 했었대요 로저스랑 미팅까지 해서 스완지 시절에 로저스는 괜찮았어 그렇죠 다 좋아 그래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잠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리버풀이 먼저 낚아챈 거라고 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레비가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아직 파라티치를 그러니까 아예 경제한 게 아니잖아요 경제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아직은 직무 정지로 19일까지 기다려보겠다인 거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딱히 감독 누구와 접촉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독 후보군 리스트 자체 작성을 파라티치한테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스톱된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일을 맡겼는데 이 담당자가 뭔가 지금 문제가 연루가 됐어 직무 정지를 당했는데 완전히 자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업무를 누구에게 주지를 못하고 있어 사람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올 수 없대요 그래서 지금 디에스 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핏 브루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파라티치 일찌감치 경제할 타이밍이 있었다 이미 그러니까 30개월 징계 나왔을 때 자를 수 있었고 또 이번에 피파에서 했을 때도 자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끌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파라티치가 와가지고 그나마 이제 유스 아카데미를 조금 갈아치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포드도 운영하고 있는 우디넷의 그 포초 가문 있잖아요 거기랑도 네트워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선수들을 데려오고 약간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계를 다시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토트넘이 이런 찰나에 그걸 파라티치가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면 이거 자체가 그러면 다시 도루묵이 되진 엎어치기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못 자는 건 이해는 가지만은 저는 근데 이거 30개월 진 게 절대 철회 안 될 거라고 봐가지고 약간 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그냥 완전히 지지부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은 물러났는데 사실 스테레니 코치 체제는 힘을 잘 못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선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플랜도 요새 나오는 것도 없고 다 이런 식으로니까 뒤집박죽이다 시즌 맞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챔피언스트리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갑니까? 한숨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니 왜냐하면 일단 4월 19일까지는 이대로 갈 것 같아요 이대로 간대요? 보도 나오는 거 보면 4월 19일까지는 이대로 가고 그러고 이제 그때 가서 뒤늦게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그때 가면은 너무 늦지 그러니까 늦어질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 알지만 우리가 선수 영입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된다고 쳐 그냥 6월 1일부터 딱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감독 영입이 6월부터 된다고 해서 6월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그전부터 사전 정지 작업을 해요 그렇죠 그걸 발표를 안 할 뿐이지 당연하지 우리도 누굴 스카우트 할 때 내일부터 신입 공모함이다 그러면 내일부터 사람 딱 이런 게 아니거든 스카우트는 미리 다 접촉을 해서 평판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나름대로 해보고 뽑는단 말이지 특히나 이름처럼 감독이 귀한 멤버로 지금 올라왔을 때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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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보면 감독을 좀 미리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도 선점하려고 한다는 것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토트넘이 이렇게 안 움직이면 지금 이번 시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시즌에 영향을 가는 거야 좋은 감독을 못 되려거나 좋은 선수를 정리를 못하니까 심지어 감독들도 안 가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나게스만이죠 그렇지 토트넘 가면 자기 커리어 망가진다고 했잖아 뭐 그거는 일단 베이스에이 기자가 보도를 한 거긴 한데 근데 독일 쪽에서도 이미 나게스만은 토트넘을 옵션에 넣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투웨 같은 경우도 조금 미팅을 해보려고 하니까 바이언이 바로 낙하채 갔고 그리고 또 이제 엘리케도 원래는 파라티치의 1픽이 엘리케였거든요 근데 토트넘은 엘리케를 그리고 또 이제 엘리케는 프리미어리그 감독을 하고 싶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심지어 라리가 보다 요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더 많이 보고 있다라고 거기까지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뭐 그 파라티치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파라티치 만약에 경질시키면은 엘리케가 파라티치 1픽이어서 데려왔는데 그러면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파라티치의 사람인 건데 쭉 끌고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있는데 첼시의 2픽이 엘리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첼시가 램파드 감독으로 갔는데도 안 되겠다 싶으면은 엘리케를 그냥 부임시킬 수 있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면은 또 그다음 핏도 또 밀리는 거지 그러니까 1순위가 안 되는데 2순위도 안 되고 3순위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많은 감독들이 지금 토트넘을 꺼려하고 있대요 지금의 이런 흔들리는 상황들 때문에 아니 담당자가 없는데 담당자가 없는데 거기다가 토트넘은 이제 조금 리빌딩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케인 손흥민 원래는 그 데스크 시대에서 이제 우승 한번 해보겠다라고 원래 그 레비 회장은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어린 선수 육성에서 키우는 축구를 선호했었는데 데스크 때 조금 뭔가 우승 가능성이 보이니까 이때 윈나우를 하겠다고 무리뉴라던가 콘테라던가 이렇게 데려왔던 결과를 내는 감독도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공격 축구가 아닌 수비적인 축구로 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우승 트로피는 못 땄어요 16년째 무관이에요 그래도 저 누누는 좀 심했어 어쨌건 뭐 그렇게 무리화하고 내가 봐서 콘텍까지 괜찮지만 누누는 뭐야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공격 축구로 돌아가고 유망주들로 갈아치우고 좀 이런 시기들을 가져야 되는 시점에 이제는 다다랐는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감독 선임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조금 문제는 있긴 하죠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파라티치 일단 직접적인 건 파라티치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배후에는 파라티치 이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구단의 행정력 레비의 결단이 지금 늦어지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토트넘의 모든 리빌딩 작업들이 중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중단은 나중에 한 번에 팍 터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서히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케인빨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플랜이 안 나올 거잖아 미래 플랜이 없어 팀이 그러면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아요 야 플랜을 좀 보여줘 그랬는데 우리 감독도 지금 없다 야 좀 기다려봐 내가 어디서 좀 찾아와 볼게 이러고 있고 그러면 감독이 와야 선수들이 인아웃 되는데 그것도 없으면 그러면 기존 선수들은 나간다고 그러지 아무튼 4월 19일까지 토트넘은 기다린다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면 감독과 단장 모두가 지금 공백인 상황 과연 또 토트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같이 티키타카 좀 하면 안 돼? 지금 댓글 중에 하나가 무슨 공짜로 돈 번다 저녁 메뉴 생각한다 이런 처음에 취해달라 나도 잘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가 극한의 한 주에 진짜 사람이 다 다르니까 아까 잔다 이러면서 아무튼 토트넘 아니 이야기를 그렇다고 형이 얘기할 때 끊을 수는 없으니까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얘기를 하시죠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갈게요 오늘 이렇게 갑니다